룰루 딱 누군가가 투네이션 그림호원 날렸는데 어떻게 그림호원 나오게 해? 나도 몰라요.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 주르르 크리에이터님 투네이션 모니터링팀입니다. 그림호원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까요? 투네이션 헬퍼라는 게 진짜 있어요? 어떻게 키는 건데요? 됐나요? 한번 아까 보낸 거 다시 재생을 해볼까? 아하 아 정말 허줍하다. 무려 17분 25초 동안 룰루를 감상하는 영상. 뭐야 이거? 뭐야? 잠깐만. 렌트님 오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인정. 오늘 렌트 개념식 고생한 거 인정할게. 아 네 렌트님이 맨날 장작을 만들어 이거는. 아 잘나가. 아 안 이제 스타물편표iel everything. 아 pride. 아 개시 watts. 아니 그냥 아예 수 가쓰幹嘛. 갑자기 왜 그냥 혼자 막 간질간질한 척. 혼자서.. 그쵸? 렛르르 시청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하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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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싫어! 아 싫어! 아 나 안 하려고! 나 참고 있잖아! 에? 아 나 참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! 우리가 뭘 했는데! 내가 뭘 했는데! 내가 뭘 잘못했니? 그런 눈으로 보지마! 아니 고생했다고 악수하는 게 왜? 오늘 렌트 개념식 고생한 거 인정할게 응 뭐야? 여자 캐릭터가 웃는 것까지 완벽하게 아니 뭐가요 대체! 진짜 완벽한 클리셰지 무슨 클리셰? 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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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 제가 클리셰랑 클리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클리셰 말하는 건지 모르겠거든? 채팅창 봐 요호호! 나카나카 달달하시군요? 아하핰! 짜증나! 짜증나! 그거는 그 남녀 이제 티격태격 걸리는 남녀 주인공들이 서로 티격티격 거리다가 큰 이벤트리가 끝나고 서로 오늘은 너 고생한 거 인정할게! 라고 딱 악수를 내밀데 남자 갑자기 얼굴이 확 불거지면서 어? 가, 갑자기 뭐, 뭐냐? 키 삼아? 이런 느낌이나 이거네여? 아니 사랑의 시작? 주폭도 화낸다! 그게 아니네 썸놀이를 꺼내지 안으려고 했는데 그런 눈으로 보지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? 나한테 왜 그래 주폭도 화낸다! 애니나 영화에 영화에 어? 나루오도 뭐야 왜 잘 그리는 거 우리 스토리로 써도 전혀 나도 집에 가ê 그리 이제 나 그 todos 우리 스토리로 인상 그냥 친구들 우리 스토리로 우리 스토리로